엄마는 어머니 사주에는 우리 같은 일을 할래 아니면 사람을 상대로 일을 하라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3, 4년, 4, 5년 전 그 무렵부터 아마 엄마가 사람으로 칠래, 금전으로 칠래, 몸으로 칠래 라는 소리가 분명히 뚜렷하게 들렸고 운기를 봤을 때는 내가 초년도 고생이오 중년도 고생이오 말년에는 그래도 조금 내가 괜찮게 살려나 보다 싶은데 내 몸에 변화라는 게 들어와 변화라는 거는 조금 이름 있는 변명을 가지고 살으라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린다. 지금 그러시는데 엄마가 엄마가 엄마인지 언니인지는 모르겠는데 엄마는 내 사주에 인덕이라는 게 없어요. 인덕이라는 게 없고 내가 베풀어서 베풀어서 천 원을 주고 이천 원을 주고 사는데 어떻게 보면 남들은 천 원을 주면 나한테 천 백 원이라는 게 돌아와 뭐가 뭘로 됐든 간에 근데 엄마는 구백 원밖에 안 돌아오는 형국이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인덕이 없을 때는 신랑의 복도 없으라 신랑의 복이 없으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일부 종사, 이부 종사를 하셨나요? 그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느 님을 갖다 붙여놔도 엄마한테는 짐이 되지 엄마를 따뜻하게 엄마 주머니에 두둑하게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없노라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왜 이상하게 엄마 사주에는 간제라는 게 자꾸 들어오는 건 뭐야 구설과 관제는 어떤 걸 얘기하세요? 관제는 경찰서에. 경찰서나 그런 쪽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별것도 아닌 거에 내가 조금 뭘로 인해서 갔다 올 일이 조금 있고 그리고 구설로 인해서 뭐가 됐든 간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작년, 재작년, 작년, 재작년, 3년 그 무렵에 내가 몸에 말하자면 사자가 들어왔었을 거예요. 사자라는 게 들어와서 내가 사자가 나를 데리고 갈래? 아니면 사자값을 주고 갈래? 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 그래서 그러면 내가 3년 전, 3년 전에 내 몸에 칼을 댔었어야 돼요. 3년 전에 칼을 댔나요? 칼을 댔는데 왜 그 3년 전에 칼이 된 게 왕쾌가 되지를 않았다는 이유는 뭐야? 유방암이어가지고 절제를 했어요. 그러고는 없었어요. 왕쾌가 다 된 거야? 왕쾌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부분을 떼고 나서는 그냥 약만 먹고 주사 맞고 그렇죠. 왕쾌라는 게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왕쾌가 들어오지를 않는데 엄마는 지금부터 6년을 정말 6년을 내 목숨보다 더 열심히 사셔야 될 거예요. 또 한 번에 내가 조금 충격적인 말을 다시 한 번 6년 있다가 들을 수 있는 시기가 들어온다. 이게 악담은 아니야. 그 시기를 엄마는 항상 가슴아리를 하고 살아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어디를 떠나려고 준비 중이에요? 제가요? 저는 자꾸 사업 쪽으로 하고 싶고 식당이나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그런 쪽으로 어디를 떠나냐고 준비를 했을 때는 엄마가 묶여있는 장사는 못 한다는 거야. 엄마가 식당을 한다고 돈 까먹지 말고 마음속에 마음을 접으시고 엄마는 사람을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식당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엄마는 돌아다니는 직업을 하셔야 돼요. 맞아. 가이드예요. 그렇죠. 돌아다니는 직업을 하셔야 엄마는 돈을 모았지 엄마가 앉아서 음식 장사를 하신다? 엄마 사주에는 음식 장사를 하는 게 없어요. 그거를 얼마만큼 버틸 수 있었을까? 그러면 뭐 정통 마사지 이런 것도 오케이.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럼요. 내가 아까 전에 사람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손을 이렇게 이렇게 만졌잖아. 근데 엄마는 그거를 캐치를 못했어. 근데 나는 그거를 봤다고 그것도 봤고 가이드도 봤지만 어디를 떠나실 거냐고 했잖아. 근데 가이드도 맞지만 엄마는 오히려 그게 더 빨리 내가 내 사주하고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인연줄이 분명히 들어올 거라는 거지. 저는 지금 중국에서 사람들이 올 때 그 비자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제가 들어오나? 아 그런가요? 그게 잘 될까요?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해요. 내년 올해도 올해도 지금 들어올 사람들이 한 몇십 명 정도 있는데 내년 내년까지 돼야 돼요? 내년 몇 월달에요? 내년 내년 7월달 돼야 돼. 그 전에는 못 들어와요? 아니요. 못 돌아오지는 않지만 엄마가 언니가 숨을 조금 틸 수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건 내년이 돼야 돼. 내년. 거기에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는 소리는 안 나고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셋. 셋은 지금 무난하게 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 언니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좀 크네? 뭐가요? 말하자면 언니가 꿈을 꾸고 있는 게 크네? 네. 저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게 뭐야? 세 나라를 가지고 언니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네. 세 나라. 네. 중국, 한국, 태국이에요. 세 나라. 세 나라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내가 이렇게 꼬집었지만 3년 있다가는 이렇게래요. 뭔 말인지 알죠? 3년 있다가는 5개를 가지고 언니가 5나라를 가지고 언니가 운영을 할 일이 뚜렷하게 있다. 근데 야무죠. 언니가 야무죠. 야무지고 이거를 처음 하시는 게 아니야. 처음 하시는 게 아니야. 세 번은 엎었어? 아니요. 세 번을 지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요것도 해보고 세 번을 했냐고. 아니요. 근데 나한테는 지금 세 번의 경험이 들어와. 세 번의 경험이 들어오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혼자 할 생각이 아니죠. 네. 옆에 누가 남자가 있어. 도와줄 사람인지 언니랑 같이 동업을 할 사람인지 언니가 좀 도와달라고 할 사람인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약았어. 그리고 너무 이게 예를 들어서 배만 두둥기고 있어. 그러면 열나게 고생은 언니가 하고 열나게 돈은 그 사람이 챙겨갈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을 해놓고 나면 간제바람을 조금만 재워놓고 나면 내년 내후년에는 언니는 은은 괜찮아요. 은 나쁘지 않아요. 어. 그리고 폭우가 되게 커. 그리고 다섯 개 다섯 나라를 가지고 언니는 운영할 거예요. 그런데 명심할 게 뭐냐면 지금 언니가 어. 마흔 마흔여덟 마흔여덟 오십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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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만약에 내가 정말 힘들다. 이상하다. 느낌이 그러면 빨리 무당집 찾아가서 응? 무당집 찾아가서 왜 힘든 거를 알아서 풀어놓고 나면 언니는 가는 길이 빨라. 뭔 말인지 알죠. 이제부터 먹으려고 내가 받아 먹는다. 그전까지는 내가 뭐를 이렇게 추춤형했는지 뭐를 나한테 뚜렷하게 금전이 들어오지도 않고 뭘 그렇게 활동성이 보이지를 않아. 어? 왜 그랬을까? 아 제가 가이드를 했었는데 그 뭐지 코로나 때는 손님이 없었잖아요. 아마 그래서 조금 주춤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이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이 언니는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는 금전적으로 벌었던 게 그렇게 막 남들처럼 화려함 속에서 살아보지를 못했대. 지금부터 지금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어 가이드 쪽으로 풀어가서 언니가 말로 풀어먹고 몸으로 풀어먹고 살아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면 언니는 바짝 돈을 벌어요. 벌어놓고 나면 아마 괜찮을 거야. 그때는 내가 그 나이에 가르쳐준 것만 좀 무난하게 넘어가고 나면 아마 괜찮다. 그리고 같이 일할 사람 조심하고 언니가 내년에 사람으로 인해서 뒤통수를 맞을 일이 있어. 그것만 조심해놓고 나면 언니가 그래도 제2의 조금 인생이 펴진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